문조야, 너무 걱정하지 마. 시약이 괜찮을 거야. 운동도 잘하고 되게 빠르잖아. 응. 더 이상 못 기다려. 네가 애들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지나가. 난 뒤에서 어떻게든 해볼게. 알았어. 나가자. 나가자. 손 놓지 마. 놓치지도 말고. 봤지? 반장 변해도 니들한테 못 가게 창밖으로 밀어버릴 거니까. 아무도 한 말 하지 마. 수혁아,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새끼야. 이럴 필요 없어. 너도 한 말 하지 마. 오지마. 발포팀, 헬기로 이동 실시. 쏘라고. 내 말 안 들려? 명령이다. 발포해. 아저씨! 몇 명이라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? 쏘아, 이 새끼야. 쏘라고!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한 사람씩 손 잡고 나가자. 서로 지켜줄게. 오케이! 야! 유진아, 가자. 응. 야! 내 뒤에만 있어. 우선 살자. 우리에게는 나중에 하고. 오케이! 오케이! 쉿! 이러면 우리 둘 다 못 움직여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이게 우리의 village의 뜻으로 가시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내가 한 번 더 제거해. 왜 우리도 가시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? 감사합니다.